콩나물국 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따뜻하게 끓인 콩나물국은 시원하고 깔끔한 맛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콩나물에는 각종 비타민과 베타카로틴, 단백질 등의 성분도 풍부해 맛은 물론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이런 콩나물도 어떤 음식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 치매 예방과 골밀도 강화 등 건강상 이점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매를 막아주는 콩나물 섭취 방법과 콩나물과 같이 먹으면 너무 좋은 또 다른 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치매를 막아주는 콩나물 섭취 방법 콩나물에 풍부한 레스팅과 가바 성분은 뇌세포의 활성화와 뇌의 기능 퇴화를 막아주는 성분입니다. 레스팅 성분은 뇌세포 간의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주원료로 뇌의 기능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또한 가바 성분은 콩 상태일 때는 없지만 콩나물로 자라는 과정에서 다량 합성되는 물질입니다. 가바는 뇌혈류 개선과 산소 공급 증가, 뇌세포 대사를 촉진하여 기억력 증진과 치매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뇌세포를 활성화하여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콩나물도 그냥 끓여서 먹을 경우 건강상 이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콩나물국을 끓일 때 콩나물을 5분 이상 끓이게 되면 레스팅과 가바 등 대부분의 유효성분들이 열로 인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콩나물과 국물을 따로 끓이는 것이 가장 좋으며 자세한 방법은 레시피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콩나물국에 들기름을 추가해서 먹는다면 치매 예방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식물성 기름 중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알파 리놀렌산을 가장 많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에서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를 분해하여 치매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부산대학교 등의 연구에 따르면 여러 종류의 식물성 기름으로 연구한 결과 들기름이 인지능력 손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콩나물에 함유된 레스팅 성분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으로 들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그 흡수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콩나물국 레시피를 참고해서 뇌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뇌 건강을 지켜주는 콩나물국 레시피입니다. 3인분 기준 콩나물 150g과 다진마늘 반큰술, 대파 반줌, 다시마 한 조각, 그리고 들기름 2큰술을 준비합니다. 먼저 끓는 물에 콩나물을 넣고 뚜껑을 연 상태에서 40초간 삶아줍니다. 40초가 지나면 콩나물을 뒤집어서 20초 더 삶아줍니다. 콩나물을 끓는 물에 1분 이상 삶게 되면 콩나물 속 단백질과 비타민, 칼륨 등의 영양소가 손실되므로 총 1분 이하로 삶는 것이 좋습니다. 콩나물을 삶았으면 찬물에 헹궈 열기를 식힙니다. 삶은 콩나물은 찬물에 바로 헹궈야 콩나물 조직이 응집하여 아삭한 식감은 살고 영양소 파괴는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물을 만들 차례인데요. 냄비에 물 1리터를 붓고 다시마 한 조각을 넣어 끓입니다. 다시마가 없다면 국물용 멸치를 10마리 정도 넣어도 좋습니다. 물이 끓으면 다시마를 건져내고 마늘 반큰술을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해줍니다. 기호에 따라 소금의 양은 조절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들기름 2큰술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들기름을 넣으면 고소한 향은 추가되고 콩나물에 남아있을지 모를 비린내는 잡아줍니다. 간혹 들기름을 가열하면 발암물질을 생성한다고 하여 들기름의 가열을 피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들기름의 발연점은 약 200도이므로 100도로 끓는 국물 요리에 넣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들기름은 20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는 볶음이나 튀김 요리에 사용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들기름을 넣고 1분 정도 더 끓이고 나서 불을 끄고 썰어놓은 대파를 넣어줍니다. 파는 마지막에 넣어야 맛과 향이 살아나고 색감도 더 이쁩니다. 이제 삶아 놓은 콩나물 위에 국물을 부어주면 깔끔하고 고소하면서 영양도 가득한 콩나물국이 완성됩니다. 들기름을 넣고 따로 끓인 깔끔한 콩나물국으로 입맛은 살리고 치매는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콩나물과 같이 먹으면 더 좋은 음식은 바로 된장입니다. 콩나물과 된장을 같이 먹으면 근육과 뼈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콩나물에 풍부한 이소플라본과 단백질 그리고 된장 속 제니스테인과 아미노산 때문인데요. 생콩 100g에는 이소플라본이 2.6mg 함유되어 있지만 콩나물로 발화하는 과정에서 그 함량이 50% 이상 증가하여 약 4mg까지 높아집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로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재흡수를 억제하고 뼈의 형성과 유지를 돕는 고라세포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런 작용은 뼈를 더 튼튼하게 지켜주는 것은 물론 뼈의 밀도를 높여 전반적인 골밀도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국제식품과학영양학회지의 자료에 따르면 골다공증과 골감소증이 있는 폐경기 여성 16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이소플라본과 칼슘을 같이 섭취한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 골밀도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콩나물 100g에는 327mg의 칼슘도 함유되어 있어 이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식물성 단백질은 근육의 감소를 막고 근육 두께 증가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된장은 발효 과정에서 이소플라본의 일종인 제니스테인이 증가하여 골격 강화와 전반적인 뼈 건강을 지켜줍니다. 때문에 된장과 콩나물을 같이 먹으면 두 가지 성분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뼈 건강과 근육 형성에 더욱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된장의 콩 단백질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에서 20종의 아미노산을 생성하여 내장 지방 제거와 근육 생성에도 효과적입니다. 콩나물 무침이나 콩나물 국에 된장을 한 숟가락씩 넣는다면 구수한 맛은 물론 근육과 뼈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콩나물은 치매를 막고 뼈 건강을 지켜주는 콩나물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콩나물은 면역력 향상과 피부 미용에도 좋은 음식이니 꾸준히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콩나물은 특별한 부작용이 없지만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평소 몸이 차거나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이 과다섭취한다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하루 한 번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예정 같아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